엄청 좋네 이번에 진기 까다가 양꾼이 그거 더 타러 빠지면은 한번 땡겨주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여그 보일수도 모르겠다 무조건 최대 사거리에서 일하래 부터야 양꾼? 충파 있어요? 아니다 지금은 위치가 안좋네 저 손 까마귀 사진 붙였어요? 네 나왔어요 2초 어째 저거 땡겨 마이 보자 양꾼 까는 중 네 못가고 있어요 저 지금 양꾼 가요 네 침사 3초 2초 인간? 아니 아냐아냐 자축 멀어요 진기 갈게요 네 끝 위험한데 오케이 날개 끝났어요 사오질 한번 사제 한번 가죠 오케이 사제고 3 2 1 너 위치 어디야? 여기 붙어있으면 안될 진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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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는 중 네 셋 다 스턴 오케이 진기 죽여 무적 무적 사제고 아 구역 사제 들어갔네 그냥 구역 아니 뭐 하자 사제가요 아 구속 인적 아 타진다 아 타진다 여우상 침수 아 아 어떻게 하면 쉽게 잡을수 있을까 이거 핀다 유가 영자 엔 엔 아 여유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